영어 단어 5번 분석. 이번 영상에서는 접두사 인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의 접두사 인털에는 사이의 상호간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털 액트. 액트가 행동하는 거니까 인털 액트는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인털 브리드. 브리드가 번식시키거나 교배시키는 거니까 인털 브리드는 서로 다른 종류를 이종 교배시키거나 상호 교배시키는 겁니다. 인털 씨드. 씨드가 가는 거니까 인털 씨드는 사이에 들어간다고 해서 중재하거나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인털 셉트. 셉트가 움켜잡는 거니까 인털 셉트는 사이에서 움켜잡는다는 뜻으로 중간에 가로채거나 가로막는다는 뜻입니다. 인털 체인지. 체인지가 바꾼다는 뜻이니까 인털 체인지는 상호간에 바꾼다는 뜻으로 서로 교환하거나 주고받는 겁니다. 인털 커넥트. 커넥트가 연결하는 거니까 인털 커넥트는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인털 크랍. 크랍가 작물을 씹는 거니까 인털 크랍는 사이사이에 작물을 씹는다고 해서 농작물을 사이짓게 하다 간작하다의 뜻입니다. 인털 페이스. 페이스는 표면이라는 뜻인데요. 사이에 맞닿은 면인 인털 페이스는 접점, 경계면 또는 공유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인털 페이스. 피어는 찌르거나 뚫는다는 뜻이고요. 인털 페이스는 사이에 뚫고 들어간다고 해서 간섭 또는 참견하거나 방해 또는 회방하는 겁니다. 인털 플로우. 플로우는 흐르는 거고요. 상호간에 흐른다는 인털 플로우는 합류하거나 서로 흘러든다는 뜻입니다. 인털 피우즈. 피우즈가 융합이나 결합시키는 거니까 인털 피우즈는 서로 섞이게 하거나 침투하거나 혼합하는 겁니다. 인털 잭트. 잭트는 던지는 건데요. 뭔가를 사이에 던진다는 인털 잭트는 말 같은 거를 불쑥 끼워 넣거나 말 참견을 하는 겁니다. 인털 나트. 나트가 매듭을 묶는 거니까 인털 나트는 서로 매듭 찍거나 짜맞추는 겁니다. 인털 루우드. 루우드는 시합하는 경기나 연극이고요. 경기나 연극의 사이에 있는 인털 루우드는 막간 또는 중간입니다. 인털 나트네셔널. 내셔널은 국가의 이라는 뜻이고 인털 나트네셔널은 국가 상호간의 즉 국제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인털 프리트. 프리트는 설명하는 것이고 사이에서 설명하는 인털 프리트는 통역하거나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겁니다. 인터 릴레이티드. 릴레이티드는 관련된 이라는 뜻이고요. 인터 릴레이티드는 서로 관계가 있는 밀접한 관계의 이라는 뜻입니다. 인터 랍트. 랍트는 깨뜨린다는 뜻인데요. 사이에서 깨뜨린다는 인터 랍트는 중단시키거나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겁니다. 인터 섹트. 섹트는 자르는 것이고 사이를 자르는 인터 섹트는 가로지르거나 교차하는 겁니다. 인터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공간이죠. 인터 스페이스는 사이의 공간이나 시간 또는 빈틈이나 중간입니다. 인터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흩뿌리는 거고요. 인터 스페이스는 사이에 흩뿌리거나 산재시키는 겁니다. 인터 뷔인. 뷔인은 오거나 가는 거니까 사이에 들어간다는 인터 뷔인은 개입하고 끼어들거나 간섭하고 중재하는 겁니다. 인터 위브. 위브는 옷감이나 바구니 등을 짜거나 엮는 것이고 인터 위브는 섞어서 짜는 겁니다. 인터 디펜던트. 디펜던트는 의존적인. 인터 디펜던트는 상호의존적인. 영어의 접투사 인터에는 사이에 상호간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